과연 보자 하영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오오오 안 flights 오오오 안 flights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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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의 마지막 장애인 크리미어버스 힐링โ루와 한 장애인 퓨타인 이미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가 좀 오보 있죠, 그죠? 우산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이 딱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키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분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들 나와주세요 첫 번째는요 유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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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지혜! 유반나! 무조개지! 유반나! 에이, 지혜! 유반나! 유반나! bies starters! 유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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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무조개지! 유반나! US satisfy! 유반나! 아이고! 유반나! 와우! oh-oh-oh-oh-oh-oh 무대 participar ובר démocrate oh-oh-oh-oh 인지 é,인지 é 이 manga oh-oh-oh-oh 여기트가 산 makes お장 outras kara отida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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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은 부는 산을 깨서 불기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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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제발 안 하면 베이킹! 베이킹! 바람은 안 하면 안 하면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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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러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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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다시 소리 들려. 걸고 가요. 우리 미친듯이 소리 출력! 도대체! 금발 걸음 가고 도대체! 푸른 하늘 도대체! 황글보이 캣히바리 도대체! 지나가자! 싸우자! 서울의 변진드 위신 이기자! 승리해! 언제 언제까지나 아 이거 해!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여기 있는 산에 온손히 엄청난 기준 그의 느는 우리 노래 흘러가는 강국 흘러가는 강국 없는 내 사랑 흘러가는 강국 나가야 싸우자 서울에 어찌 두윈씩 이기자 승리기 언제 언제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뭔 향해 구멍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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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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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도 안전벤틱! 무적행!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같이 외쳐라 내 뒤에 승리를 위하여 승리의 감성을 다같이 외쳐라 내 뒤에 승리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우우우우우우 자 여러분 이제 러비öff但是 은이고 서울드에 있는 힘엄이 patroninaw 새 오늘의 수은 선수는 바로 만나 보겠습니다 Rodan 오지환 선수입니다 기호지왕 무전의 기호지왕 무전의 기호지왕 무전의 기호지왕 무전의 기호지왕 자 여러분은 먼저 오지환 선수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 활약했어요 3타수 3안타 3타점 오늘 팀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소모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켈리가 너무 잘 던져서 이렇게 연습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어제 강남이가 또 멋진 스릴로운동으로 이렇게 연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또 다른 선수에게 영광을 노리는 모습인데요 우리 또 추석 전휴 기간에 우리 팬들 야구장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오지환 선수 정말 멋진 활약으로 승리라는 좋은 선물 우리 팬들에게 드린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목 풀 때부터 선수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이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멋진 추석 보내길 끝까지 드립니다 여러분들 멋진 추석 보내고 있죠 그리고 또 선물하니까 떠오르는데 오지환 선수가 이번에 또 애기를 낳았어요 지금 유튜브로도 찍고 있고 나중에 이 영상이 우리 애기가 또 봤을 때 우리 아빠 정말 멋있었다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애기에게 남기는 영상 편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편하게 이런 아빠가 될게 하는 이런 말씀이 있으면 아빠도 항상 이렇게 야구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팬들에게 찾아뵙고 있는데 우리 골든이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와이프가 제일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와이프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오기가 좀 힘들었는데 사실 많이 배려해줘서 너무 와이프한테 감사하고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좋은 기운 담아서 오지환 선수 엘지 트윈스 아가씨 여러분들 파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엘지 트윈스 오케이 오지환 선수였습니다 아주 멋진 아빠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열정적인 응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내일은 2시부터 경기 있습니다 두산배우스와의 경기 있으니까요 내일도 오셔서 멋진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시는 길 지금 매우 미끄럽습니다 자 참고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감사드리겠음 감사합니다 여러분